안녕하세요. 식물생양농장의 임영준입니다. 주문한 석꽃 부옥이 도착을 해서 집에 와있는데요. 석꽃 부옥은 일반 석꽃과 다득에 이 배에 황긋빛 색상이 들어가서 더 고급스럽고 예쁜 석꽃입니다. 배서웅 도중에 수분이 많이 말라서 수태가 많이 말라있는데요. 풍란 석꽃을 잘게 심어주기 전에 먼저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물에 잠시 담궈주도록 하겠습니다. 1시간 정도를 석꽃 부옥을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물에 담궈주었구요. 아직 어느 정도 수분을 흡수한 것 같아서 3개월 전에 만들었던 풍란 석 부자개 같이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풍란 석 부자개는 소엽 풍란과 대엽 풍란을 제가 심어 주었는데요. 오늘은 석꽃 부옥은 돌에 직접 붙이지 않고 돌 사이에 간격 있는 곳에 넣어서 숯에 함께 넣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수분을 흡수한 석꽃 부옥을 풍란의 돌 사이에 수태와 함께 끼워줍니다. 중간중간 수태들을 넣어서 빈 공간이 없이 메꿔줍니다. 빈 공간이 없이 수태들을 넣어서 석꽃 부옥을 풍란 석 부자개에 심어 주었구요.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분무기로 물을 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분무기로 뿌리와 잎에 수분을 공급해 주었구요. 기존에 있던 풍란 석 부자개에 도착한 석꽃 부옥을 심어 주었구요. 풍란만 있을 때는 조금 휑한 면이 있었는데요. 오늘 석꽃 부옥을 심어주고 나니까 허전하지 않고 꽉 찬 석 부작이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수시로 분무를 해 주어서 풍란과 석꽃들이 잘 자랄 수 있게 풍란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란에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풍란은 부임, 풍란에 키워 zeros